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옹달샘 이야기 8세 아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남유다 왕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8세였고 치리기간은 석달 열흘이며 바벨론의 너브갓네살 왕에 의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바벨론에서는 그의 삼촌인 시디기아를 왕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즉 남유다의 멸망기에는 바벨론과 애굽이 내정간습을 하면서 남유다 정권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폐위를 당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기록이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간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열왕기하에서는 여호와긴이 왕이 되던 나이가 18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역시 석달 열흘간 왕노릇을 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갔는데 정통적 견해로 보면 역대하의 기록이 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의 나이가 8살이라면 아직 결혼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나이고 특히 에스겔 19장은 여호야긴의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인데 에스겔 19장 7절에 그는 과부들을 알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는 고적한 궁전들을 알았다고 해야 하는데 그 고적한 궁전들을 과부들로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야긴이 8세의 과부들과 놀아났고 사람들을 죽이고 성체를 파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여호야긴이 18세의 왕이 되었다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주석에서는 여호야긴의 직위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가 8세의 섭정왕이 되었고 실제적으로 통치한 나이가 18세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매우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여호야긴의 나이가 오리라고 일방적으로 단정하기에는 성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로한기와 역대기의 기록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로한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사적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이스라엘의 정통적 왕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로한기는 겉으로 저러나는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겉으로 저러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로한기는 역사적 연대기이지만 역대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이며 사람들과 사건의 내용을 꿰뚫으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기록했습니다. 여호야긴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2장 24절 25절 말씀해 보면 여호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빌론의 왕 너부간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기서 고니아는 여호야긴을 얕잡아 부르는 이름입니다.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세울 것이다 라는 뜻인데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세운 두 기둥 약인과 보아스 중에 오른쪽에 세운 약인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스와 여호야김에 의해서 무너진 남유다를 다시 세우기 위하여 여호야긴을 유다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야긴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에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나의 인장반지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왕의 손가락에 있는 인장반지는 만능열소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인데 그 인장반지를 여호야긴에게 두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8살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여호야긴에게 있었는데 그가 18세 되어 왕위에 즉위하자 온갖 못된 짓을 함으로 3개월 만에 바빌론에 의해서 폐위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 여호야긴을 고니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긴과 똑같이 8세의 왕이 되었던 유다왕이 있는데 그는 요시아였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 말씀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로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란기하 22장 1절 말씀에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로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요시아 왕은 히스기아의 증손이며 문하세의 손자이고 암몬의 아들입니다. 문하세는 부왕 히스기아의 신앙을 저버리고 암몬의 신 몰렉에게 인신제사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행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살해했다는 전설이 있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암몬은 문하세의 악행을 이어받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므로 신목들에게 반역을 당해 살해되었고 그래서 요시아가 8세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아는 여호와 부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다유시의 길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18세에 신앙개혁을 단행하여 우상숭배로 더러워진 성전을 수리하고 여호와 율법을 읽으며 왕과 신하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각성운동을 펼쳐서 민족적 회계를 시행하며 그동안 숭배했던 모든 우상을 다 부수고 멸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단은 다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다윗 이후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며 요시아 왕은 31년 동안 선정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애구방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려고 원정에 나섰는데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막아져서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애구방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희승야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왕이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 왕의 선정을 여호야긴에게 기대하시고 8세에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정하셨는데 여호야긴은 요시아 왕의 18세 때 행한 선정 대신 그가 18세가 되었을 때 사악한 악정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8세의 왕이 된 자가 뭘 알아서 선정을 행하고 악정을 행하겠습니까?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8살짜리 아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8살짜리 아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면 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교훈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냐 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자라도록 오냐오냐 하면서 내버려 두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어릴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며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